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헌트리 목사가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사정권의 엄혹한 감시 속에서도 광주에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지만 강제로 추방돼 역사에 묻혀왔습니다.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우려지역 등 관리 사각지대 주민들이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토종 에이스 투수 양현종 선수가 모교 야구구의 대형 버스를 기증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빛가람 콘텐츠타운이 조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의 끔찍한 참상을 사진을 찍어 세계에 알린 미국인 헌트리 목사가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를 강제 추방하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의로운 삶을 김인정 기자가 재조명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짓이겨져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시신이 안치된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바닥의 흐름피에 미끄러지며 사진을 찍은 건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이었던 헌트리. 한국 이름 허철섭 목사였습니다. 헌혈을 호소하러 나간 여고생 자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걸 보고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나간 사람이 얼마 안 됐고 시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헌트리 성교사님이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라라고 독렬을 했었고. 사진이 번번이 군에 압수당하자 사택지하에 암시를 만들어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미국과 독일로 세계로 전송했습니다. MST를 통해서 이 험악한 사진을 보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5.18 당시 국가기관의 엄혹한 감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택에 피신하도록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트리 목사의 의로운 활동들은 전두환 정부가 84년 그를 강제 추방시키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세계에 알리고도 한국을 떠나야 했던 숨은 영웅은 37년 만인 올해에서야 5월 어머니상 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 만에 타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1980년대 출간돼 5.18 광주항쟁을 널리 알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증보판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회에선 소설가 황석영 씨를 비롯한 지필진과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이 출간되기까지의 과정과 5.18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축대 붕괴나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축대 곳곳에 금이 가 있고 틈새도 벌어져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당이 푹 꺼졌고 담은 무너져내렸습니다. 언제 추가 붕괴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옆집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입니다. 변변한 양수 시설도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비닐막조차 없습니다. 집중 오후에 따른 공사 현장 토사 유실과 붕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산사태도 날 걱정도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저는 불면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 업체 측과 분진과 소음 피해 대책 회의까지 했던 목포시. 장마 대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자연재해 사각지대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아의 토종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모교인 광주 동선고에 크나큰 선물을 냈습니다. 11년 전 모교를 졸업하면서 세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동선고에 검은색 대형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역동적인 투구 동작과 거침없이 가자라는 문구가 적힌 버스. 지난 5일 양현종 선수가 모교 야구부 후배들을 위해 기증한 버스입니다. 1억 7천만 원대에 40인승 최신형으로 모두 사비로 마련했습니다. 11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공하면 꼭 버스를 기증하겠다는 자신만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우리 양현종 선수의 담임이었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제 제자가 이렇게 학교에다가 큰 선물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야구부 선수들이 타는 버스는 2008년식으로 좌석도 좁고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쾌적해진 공간에 양현종 선수의 기운까지 들어간 버스로 선수들은 벌써부터 강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양현종 선배님으로서 더 좋은 기를 받고 모든 선수들이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의 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좋은 차 이렇게 오니까 저희가 좀 강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지난 황금사자기에서 사강에 오르는 등 최근 10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동성고 야구부. 선배의 귀중한 선물이 남은 데의 성적 향상은 물론 자신들의 삶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족들과 주말나들이 비오는 날씨가 고민이죠. 이번 주 전라도기행에서는 실내에서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로봇들의 춤을 보는 아이들도 들썩들썩 신이 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숨겨진 단서를 꼼꼼하게 찾으며 범인을 추리해봅니다. 적외선을 하니까 글자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비추니까 좀 나타나는 게 있겠죠. 안 나타나는 게 있어서 신기했어요. 즐겁게 놀고 과학적 지식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D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나 딸기의 DNA를 추출해보는 수업은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이외에도 빛과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210여 가지의 체험 부스들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오감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 시작되는 7월 말부터는 아이들의 상상 속에 있는 자동차를 실물로 전시하고 미래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도 열립니다. 미래의 산업, 미래의 거리는 어떻게 변할까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전시물로 저희가 가득 풍성을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요즘, 날씨와 상관없이 가족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 국립광주과학관으로 발걸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로 연매출액의 0.5%를 지불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료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0.5%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용기간은 박 회장이 제시한 20년 대신 12년 6개월로 축소하는 안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금호그룹의 입장을 다음 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콘텐츠 분야 전문기업 8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나주에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혁신도시의 빛가람 콘텐츠타운을 조성해 오는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여성평화민주화운동의 선구자이자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 조아라 광주 YWCA 명예회장의 일대기가 만화로 출간됩니다. 광주 YWCA 소심당 조아라 기념사업회는 조아라 선생 추모 14주기 노대, 만화 소심당 조아라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조아라 선생은 일제시절 신사참배 거부 등을 주도해 옥고를 치렀으며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세계 대학총장 포럼 간담회가 조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22개 나라에서 36개 대학총장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대학총장 포럼은 국제적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고자 국제청소년연합의 주도로 지난 2013년 창설됐습니다. 제33회 무등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실에 설렸습니다. 올해 무등미술대전에는 한국화와 서양화 등 9개 부문에 1,350여 점이 출품돼 한국화가 이상우 씨와 서양화가 이자경 씨 등 7명이 대상을 수상하고 24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입상작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오는 12일까지 전시됩니다. 광주시가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시는 비전 선포식에서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기 산업과 친환경차 산업 등을 육성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광주시와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박 피해 발생 농가들에게 복구비 26억 5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영농자금을 금리 1%로 지원해주며 기금이자 상환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 우박 피해 미연적은 1,500여 헥타르이며 작물별로는 매실이 530여 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